하루 평균 69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승객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안전사고는 무엇일까요? 화재가 가장 불안해. 올라올까 봐 제일 걱정이죠. 지하철 화재가 가장 불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역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하철은 화재가 났을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2003년 약 350명가량의 사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 참사로 많은 시민들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절반은 여전히 화재 대처법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하철 화재 시 어디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지하철 화재. 지형적으로도 아무래도 지하철이기 때문에 깊고 이용객도 많습니다. 이동하는 것도 좀 힘들고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계단을 타고 오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지상으로. 저는 예전에 어디 영화 같은 데 보면 선로로 막 가더라고요. 선로로요? 선로로 그냥 쫙 해서 다음 역으로 그냥 가는 거야. 어머나. 그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 전철이 오면은. 아니죠. 일단 화재가 나면 모든 멈추니까. 역들은 다 멈추게 되니까 선로로 빨리 가는 게 그쪽이 제일 넓고. 지하철 마다는 그 출입구 반대쪽에 비상계단 설치했다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지. 어디로 가야 돼지. 지금 답이 있을지도 참 궁금한데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 지하철 화재. 하지만 이것만 알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지하철 화재 시 어디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정답은 선로입니다. 우와 대박이다. 화재로 인한 소손 피해보다 연기 질식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더 많습니다. 수직으로 대피하면 연기가 사람의 보행 속도를 추월하기 때문에 연기에 질식하게 됩니다. 선로로 대피하면 연기 수평 속도를 우리 사람의 보행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선로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의심될 경우 비상 버튼을 눌러 영무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승강장 20m마다 배치된 소화기와 비상 상황을 알리는 랜턴. 또 항시 구비되어 있는 방독면을 이용해 얼굴과 호흡기를 보호한 뒤 탈출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지하철에는 피난 계단도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아까 김급수 씨가 얘기하셨는데. 안에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별 피난 계단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재현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신선한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됩니다. 재현 설비까지 설치된 피난 계단. 과연 어디로 탈출이 가능한 걸까요? 열심히 따라가 왔습니다. 바로 지상과 연결된 피난 계단. 화재 대피 시에는 정말 유용하겠죠? 조금만 침착하면 큰 화마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잊지 마세요.